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준비한 2023년도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 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마당 공지사항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전문연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023년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 컨소시험의 약자인 것 같은데요. 컨소 참가협조 공문 및 일정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붙임문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내문이고 하나는 계획인데 위에 거는 공문인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거는 실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문입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보낸 거고요. 제목이 2023년도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 컨소시험 사업 연계과정 참가협조 비 신청 안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인산말이 들어가져 있고요. 운영일정은 붙임을 참조하고 운영방식은 숙박형, 출퇴근형 그러니까 1일, 2일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요. 숙박형은 숙식 지원하고 출퇴근형은 중식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교육장소는 숙박형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고요. 출퇴근형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아산교육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추후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에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참가 대상은 청소년 지도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각 과정별 교육대상 참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무료교육지원 대상은 아니다라는 걸 참조하시고요. 모집기간이 2023년 1월 2일 월요일 10시부터 각 과정 시작 2주일 전 18시까지라고 합니다. 신청순 마감, 선착순 마감인 것 같은데요. 2월 10일 과정까지는 과정 시작 1주일 전 18시까지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청소년 지도자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온라인 연수원, 교육신청, 전문연수 컨소시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041-620-7794-7795-77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붙임문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연수 운영 일정 계획인데요. 2월부터 9월까지 계획되어져 있고요. 장소는 수련원, 서울지역교육장, 제주교육장, 부산, 대구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2월에는 꽤 많은 게 있는데요.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있는 과정이 청소년 자치활동, 청소년운영위원회 담당자 과정이 있네요. 이건 2박 3일 과정입니다. 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그다음에 2월 3일은 금융 문의력 지도 과정이네요. 이건 1일짜리 6시간인데, 서울지역 교육장에서. 그다음에 메타버스 활용 청소년 활동 공간 설계 과정이 있는데 이건 2박 3일 18시간인데요. 천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2월 7일 보드게임 활용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과정인데 이건 2박 3일, 이것도 천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10일 청소년 활동 데이터 수집 및 활동 역량 향상 과정인데요. 이건 1일 6시간 과정, 서울지역 교육장에서 있네요. 그다음에 2월 14일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도 과정인데 2박 3일 천안에서 있습니다. VR 활용 청소년 활동 홍보 영상 제작 과정, 이거는 2월 14일에 2박 3일 동안 천안에서 있습니다. 2월 20일은 청소년 모든북 활동 지도 과정인데요. 4박 5일, 그건 40시간이네요. 이것도 천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28일 3D 프린터 활용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과정, 이건 1일 과정인데요.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3월 달에, 3월 2일은 청소년 활동 속 갈등 관리 역량 향상 과정 1차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틀 과정인데 서울지역 교육장에서 그다음에 3월 2일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담당자 과정, 이건 2일 과정인데 이것도 서울지역 교육장에서 있습니다. 3월 7일 보드게임 활용, 이것도 2박 3일인데 이거는 중국 과정이네요. 이건 천안에서 있습니다. 3월 7일 청소년 자치활동 정책 참여 담당자 과정,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2박 3일 천안에서 있습니다. 10일 청소년 금융분해력 지도 과정, 이건 2차인데 이건 서울 교육장에서 있습니다. 14일에는 청소년 자치활동, 청소년 운영위원회 담당자 과정 2차인데요. 이것도 천안에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3월 14일 코딩 프로그램 활용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과정, 이것도 천안에서 있습니다. 3월 21일 청소년 기후환경 탄소중립 프로그램 기획과정, 이것도 이틀 과정인데 서울교육장에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3월 23일 청소년 활동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역량 향상 과정 2차, 이것도 1일 과정인데 서울교육장에서 있습니다. 3월 29일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기획과정, 이틀 과정인데 서울교육장에서 있습니다. 4월 5일은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과정, 이틀 과정인데 서울에서 있고요. 4월 13일 청소년 활동 데이터 수집 및 활동 역량 향상 과정 3차인데요. 제주 지역 교육장에서 있습니다. 4월 19일 청소년 기후환경 탄소중립 프로그램 기획과정, 이틀 과정인데 부산지역 교육장에서 있습니다. 4월 25일 청소년 탐험활동 지도과정인데요. 이건 3박 4일 과정으로 천안에서 있습니다. 6월 달 보겠습니다. 6월 13일 보드게임 활용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과정, 이거는 2박 3일 과정인데 천안에서 있고요. 6월 22일 같은 과정으로 또 천안에서 있습니다. 6월 28일 청소년 자기주도 활동, PBL 기획과정인데요. 이건 이틀 과정인데 서울에서 있습니다. 8월 과정입니다. 8월 23일 청소년 기후환경 탄소중립 프로그램 기획과정, 이틀 과정, 서울에서 있습니다. 9월 5일 청소년 자기주도 활동, PBL 기획과정 2차 광주 지역에서 있습니다. 9월 7일 청소년 활동 속 갈등관리 역량 향상 과정, 이거 이틀 과정인데 대구에서 있습니다. 9월 12일 청소년 자치활동 정책참여 담당자 과정, 이건 2차인데 2박 3일 천안에서 있습니다. 9월 19일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 과정, 중급 과정이고요. 2박 3일 천안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활동 진흥원에서 준비한 청소년 지도자 전문 연수, 콘서시엄 연계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현장에 계신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이 이걸 참고해서 교육을 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